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물방울 물이 비록 작아도 커다란 바위를 뚫는 것처럼 우리의 재앙이나 공덕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하나 하루하루 쌓여만 간다는 생각이죠. 우리는 저마다 배고픈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재앙이나 환란이 언제쯤 어떻게 얼마나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왜 잘 안되는가 하면서 번뇌하고 걱정하고 또 주변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각자 원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질 만큼 원인을 만든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기도 하죠. 천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우주의 자연에 비교를 한다면요. 순간 찰나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단 한 번뿐의 기회이고요. 그나마 우리 인생에서 원만한 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화창하고 왕성한 좋은 때라야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가 일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용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대개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흘려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을 하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 방송 무명을 밝히고 경전교리 제24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어느새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돼서 방송을 시작한 지요. 만 4년하고도 10개월이 됐네요.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한 게 많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범인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요. 여건이 되는 대로 다음에 이제 반야심경이나 법성계나 천수경 또 여건에 따라서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음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요즘은 이제 아침 예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칠정례를 비롯해서 아침 발언인 행선축원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산현선사 발언문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바로 산보님께 귀의를 하고요. 자비하신 원력을 간청했던 시방삼세 부처님과 8만4천 큰 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들께 지성귀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하살펴주옵소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읽고 지나갔는데요. 중생들이 무명 속에서 진업을 모두 참회하는 부분인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옥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이 귀절에 대해서 한번 읽고 끝났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옥고 참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성, 불성을 나타내죠. 바로 우리가 진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주 참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니까 엥 하고 또 쌌다고 엥 하면서 눈기, 고요, 몸, 뜻이 어떤 대상을 보고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 대상이 바로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요. 바로 육육은 36번 내가 일어나고요. 36번 내가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또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36번 내 곱하기 3하면 108번 내가 되죠. 바로 참된 성품을 등진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눈기, 코요, 몸, 뜻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번뇌의 성품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성이고 중생성이에요. 흔히들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바가 나로 착각하고 있지만요. 내 본래에 나는 아무 냄새도, 맛도, 모양도, 색깔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눈기, 고요, 몸, 뜻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감촉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형성됨으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크다, 작다 이런 분별심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한 분별심이 형성되는 마음을 우리는 본성이 아닌 바로 뭐예요? 눈기, 고요, 몸, 뜻이 색성량, 미척부로 인해서 생기는 육식 쉽게 얘기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참된 성품이 아니라 육식의 작용으로 인한 가짜 성품이에요. 바로 가짜 나란 이야기죠.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본성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육식의 작용, 눈기, 고요, 몸, 뜻이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생은 눈기, 고요, 몸, 뜻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을 써서 중생이 되는 것이고요. 부처는 바로 뭐예요? 눈기, 고요, 몸, 뜻이 가자고 해도 하나도 끌려가지 않고 내 본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제한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부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행무상이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또는 재범무하라. 내가 없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라고 부처님은 가르쳐주신 가운데서 참나를 찾으라고 하신단 말이죠. 참나.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 가운데 참나를 찾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참나가 나가 없는데 어디 있냐. 바로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것. 즉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는데요. 그 변해가 온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참나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본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성을 참된 성품이라고 하는데 눈기, 고요, 몸, 뜻에 의해서 작용되는 성품을 가짜 성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된 성품 등지호건은 바로 내 본래의 성품을 어떻게 돼요? 등지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사선에 삼통을 하셨어요. 사선에 삼통을 하셨는데 사선에 바로 초선 초선에는 명상에 빠져서 초선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번뇌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다가 그것이 고요해지니까 아, 이제 여러 가지 장난한 마음이 줄어드는구나 하면서 기쁨이 형성이 되죠. 이것이 바로 이선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기쁨 마음이 형성이 되다 그것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몸이 편안해짐을 느끼게 돼요. 바로 이것이 삼선 성취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무상무념의 경계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사선 성취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6년 구행 후에 바로 깨달음을 얻으실 때 했던 것이 바로 사선이고요. 사선에서 바로 뭐랬냐? 삼통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화지경에서 초경에 바로 천안통을 얻으셨어요. 천안통을 얻으셨다라고 하면 천안통이다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세상이 환 이렇게 보이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인과의 이치입니다. 인과의 이치. 어떠한 원인을 만들면 어떠한 결과가 온다. 어떠한 결과는 어떠한 원인 때문에 왔다. 하는 인과의 이치. 인연의 이치. 바로 이런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천안통이다.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재수가 좋아서 잘 사나요? 잘 살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잘 살아요. 역대 재벌들 보면 제가 아는 분들 자서전이나 이렇게 통해서 보면 정말 서너 시간 이상 주무신 분들이 없어요. 대학 공부를 해도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4년제 대학을 가려면 4시간 이상 자면 헛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4시간 이상 자면 4년제를 못 가고 4시간 안쪽에 자야 4년제를 간다. 이런 어떤 각고를 가지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단 말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때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를 대충대충 얼랑뚱땅 살면서 보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바로 그러한 이치 내가 오늘 잘되려면 어떻게 돼요? 잘될 만한 원인을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원인만 만들었어도 되겠어요? 그러한 여건 연을 만들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무 하나를 키우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어떤 나무를 심느냐 어떤 토양에다 심느냐 이걸 어떻게 잘 가꾸느냐 그랬을 때 결실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살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구나 하는 결실이 맺어지는 이러한 이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게으른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부지런한 거지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다르지요. 제가 요즘 청주에서도 강의를 하고요. 대전에서도 강의를 해요. 또 진주에서도 하고요. 서울의 강남 삼성동의 브라운스턴 레전드라고 하는 건물 에서도 서울분들을 상대로 해서 삼성동 또는 여타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제 혼자만의 어떤 분별심인지는 모르지만 다릅니다. 청주분들 대하는 것이 다르고요. 대전분들 대하는 것이 다르고요. 또 우리 본절인 조치원이나 진주 분들 대하는 게 다르고 서울분들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의식이 달라요. 의지가 다릅니다. 사고관이 달라요. 잘 사는 사람들 무조건 비리를 했을 것이다 어쨌을 것이다 이런 거 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노력하러 사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마켓을 가시더라도요. 여러분들 봉지 하나 10원 20원 하지 않아요? 서울구 삼성동 분들은 몇몇 뭐 TV나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발언은 흥청망청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요. 제가 보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그 봉지 하나하나도 어떻게 돼요? 버리지 않고 다 모읍니다. 그래서 반환을 해요. 10원 20원 돼요. 그리고 70 이상 되신 80 뭐 이런 데 되신 분들도요. 쉬지 잘 않아요. 그쪽의 분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공직이나 교직 뭐 이런 데 계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7, 80이 넘어도 어떻게 돼요? 학원을 다니시거나 또 아니면 회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서해를 하시거나 뭘 해도 배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에 가서 한 10여 년 강의를 할 때 느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애비 군인들이 한 7, 80 먹어도 청바지에다 반팔 티 입고 짭을 투짭, 쓰리짭을 갖고 움직이세요. 70대 중반인데도 그대로 투짭, 쓰리짭 가지고 활동을 하신단 말이죠. 그때 제가 느꼈을 때 한국에 돌아와서 보면 한국에 70 먹으신 분들은 어때요? 나는 인생 다 살았느니 하고 애기나 돌보면서 그냥 어형부형 지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지금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요. 그러한 어떤 의식이나 인식 과정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이런 걸 느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원인 속에 오는 것이예요. 어떠한 원인을 만든냐 따라서 오는 것이죠. 그러한 바로 인과의 인연의 상의 상관의 이치를 설한 그런 이치를 깨달은 게 천안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경연은 바로 뭘 깨달으셨어요? 숙명통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숙명통. 그럼 흔히 우리는 숙명통이다 라고 해서 운세 숙명 사주팔자 이미 이미 정해진 어떤 여건에 따라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운명은 자신이 주인에서 자신이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노력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방등경에 설하신 경우에 엄력에 대해서 설하셨단 말이죠. 바로 이런 방등의 이치 이게 바로 숙명통이에요. 어떠한 엄력 때문에 안 되는지 잘 되는지 엄력 엇과 엇보에 대해서 깨우침을 얻은 것이 숙명통이다 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어제 은행에 가서 천만원을 저축을 하면 오늘은 놀아도 천만원을 뺐을 때까지는 편안할 수 있고요. 내가 어제 은행에 가서 천만원을 대출해서 왔다라고 하면 오늘 열심히 일해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미처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엄력이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엄력이나 업과에 대해서 깨우친 것이 바로 숙명통이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 팔자나 운명 또 부처님께서 빌면 되는 이런 것들이 숙명통은 아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삼통의 누진통을 깨우치셨지 않았어요. 바로 누진통이라 하는 것은 뭐냐. 번네루자 다할 진짜. 번네를 다 없애는 신통력을 깨치신 건데요. 신통력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조화를 부리고 미묘한 어떤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누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번네를 다할 수 있는 이치를 깨달았다는 얘기. 그럼 번네를 어떻게 해서 다하느냐. 여러분들 후리하은이 번네를 다했다. 열반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란 말이죠. 니르바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끈다. 분다. 불어서 끈다라고 하는 것이 니르바나. 뭘 불어서 끄느냐. 화를 불어서 끄지요. 바로 스트레스를 불어서 끄는 겁니다. 그러면 학문적으로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번뇌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탐진치에 있잖아요. 그 탐진치는 누가 하지요. 신구이가 한단 말이죠. 그러한 번뇌가 생길 수 있는 탐진치를 다 소진시키는 것. 탐욕이다 하고 성냄이다 하고 어리석음이 다 한 상태 이걸 갖다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누진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무명하기 때문에 번뇌가 온다라고 했어요. 무명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행을 하지요. 행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다 보니까 육식의 작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육입을 만들고 명색을 만들잖아요. 명색은 온을 만든단 말이죠. 이게 각기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처가 바로 육식의 작용이 형성이 되고 바로 이것은 뭐예요. 뭔가 우리에게 만지고 싶은 이런 욕망이들께서 촉의 작용을 시키고 또 거두게 되는 작용을 시켜서 수가 되고 또 거두어 놓으니까 사랑하니까 해가 되고 사랑하니까 집에 취하고 싶죠. 그래서 가지고 와요. 취했으니까 어떻게든 집에 앉혀놓죠. 유지요. 그러니까 집에 앉혀놓으니까 그냥 둬나요.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새로운 생명성이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온다라는 약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무명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서 번뇌가 온다는 약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랑을 한다 말이죠. 사랑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행복하지요. 좋지요. 그러나 그 한순간은 좋을지는 몰라도 사랑주의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슬픔이 온다. 아픔이 와요. 죽어서든 살아서든 해야 되거든요. 헤어져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다 어째서 와요. 무명 속에 와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다 무너지는 수도 있죠. 그게 왜 와요. 무명해서요. 결혼만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싸움을 하지요. 왜 그러죠. 무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번뇌하는 일거리를 만들어요. 바로 그런 무명 때문에 우리가 낳고 죽는 물결 따라 생각 하나하나 나지요.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형성될 때 없어진단 말이죠.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형성이 됐다 없어져요. 그래서 반야신리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색불이 공 공불이 세이다 그랬어요. 원래는 공했는데 형성이 되니까 색이 됐다 나중에 멸이 되니까 공이 되죠. 그래서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색은 즉 공이다. 그래서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낳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또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심술 굳고 욕심내요 다른 사람 잘되면 배아프고 안되면 고소해하고 아니면 나만 일어서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내 남편 잘되고자 여러분들 기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남의 남편 망하려는 이야기죠. 내 자식이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남의 자식 떨어지려는 얘기란 말이죠. 거기에 썼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행복과 불행을 느끼지 말아라. 쉽게 읽으면 믿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시시각각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온갖 번뇌를 쌓았고요.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서 그죠? 내가 보는 관점이 옳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볼 땐 틀릴 수도 있어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성철스님께서 열반송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께서 죽어서 가보니까 중생들에게 평생을 이렇게 깨달아라 저렇게 깨달아라 이게 행복한 것이다 저게 행복한 것이다 바른 수행을 해라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세상은 공한 이치를 모르고 공한 가운데에 바르다 틀리다라는 자체도 없는데 바르게 살아라 그 죄가 커서 지옥에 가서 보니까 달마스님도 거기 있었고 부처님도 거기 계셨더라 라는 열반송을 하셨는데 이게 또 잘못도 오도가 돼가지고 타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철스님께서 진짜로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사실은 계셨었어요. 그러나 내막을 모르니까 그런거지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바로 뭐예요? 우리 육신은 생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생사가 없어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본성은 어떻게 돼요? 무상한 가운데 무상하지 않은 영원한 거예요. 생사가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육신의 껍데기만 바뀔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다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을 새로 받았다 육신을 멸했다 이것이 죽는다 사는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서 정신이 떠나가면 죽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육신에 정신이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태어남이다 표현을 하지만 정신은 본래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어요. 다만 육신을 쓰느냐 벗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건 육신이다 라는 이야기죠.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우리 불교의 수행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치가 세상은 인연따라 만들어졌다 인연따라 흩어진다 하는 연기의 이치 인연따라 만들어졌다 인연따라 흐트러진 것은 세상은 공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만들어졌다 흐트러진 거예요. 오늘 잘 사는 사람이 오늘 잘 산다고 계속 잘 살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은 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못 사는 사람이 내일 잘 살 수 있다는 것 역시 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컵이 커피가 담겨있으면 다른 거 못 담죠? 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빈 컵에는 어떻게 돼요? 무엇인지 담을 수 있지요. 그걸 다시 또 비워내서 씻어놓으면 또 다른 걸 담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담겨요. 좋은 것도 담기고 나쁜 것도 담기고 한량없이 담깁니다. 무량원검 즉 일념이 일념 즉시 무량검이다. 한량없는 오랜 세월도 한 생각에 머금어지고 한 생각이 바로 한량없는 오랜 세월을 머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냉정히 보면 나와 남이 없는데 우리는 나와 남을 집착하고요. 또 그런 길만 찾아다녔서 여러 생에 지은 업자. 확실히 내가 모르죠. 얼마나 많은 생을 지냈는지. 하지만 우리 정신은 죽지 않으니까 계속 껍데기를 쓸 때마다 여러 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전의 원력비로 삼보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승이다. 라고 했어요. 일심 참회하옵니다. 라고 했어요. 지극정상 한 마음으로 참회한다. 라고 했어요. 참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말로서만 하는 것이 참회가 아니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 가슴이 짠하지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마음속으로 하는 참회. 이걸 갖다 우리는 이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출근하신 신랑한테 문자나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잘못했는데 저녁때 들어오시면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하면서 사실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참회라고 그래요? 사참이다라고 참회라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지어보면요. 참은 지나온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아는 회는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하는 뜻인데요. 달리 삼메라라고 하지요. 어지러운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어지러움 없는 고요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 이걸 우리는 참회다라고 표현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업을 일심으로 참회합니다. 라고 중생들이 무명 속에서 알지 못해서 지은 업을 참회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지런히 사시되어 마음밭을 읽는데도 신중하시고요. 혹여 오늘 하루 동안의 일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라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혹여 불만족에 심취하다 보면 소심한 습성에 젖게 되기도 하고 소심한 습성에 젖다 보면 적극성이 무뎌지고 육신은 고달프고 마음은 장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도래하더라도 굴하지 마시고 설령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우리의 야망은 더욱더 단단해지리라라는 생각이죠. 아무리 험난한 세상에다라고 할지라도 야망은 바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인들 힘들 내시고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